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저런거죠 저런거죠 하시는구나 렉스 애들 아까 저러다가 떨어졌어 왜 오라에 아까 저러다가 떨어졌어 네?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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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터졌다 후스스다 이름들아 뒤 뒤 바로 뒤 바로 뒤 바로 뒤 안돼 여깄다 핀틀렛어 여깄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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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게요 살리러 일단 일단 봤어 봤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뱃살이 비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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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쏘고 있는데 바지 벗는다 치킨 먹으려고 버섯다 운 애들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안 뜨려고 바지 벗었어 눈에 안 뜨려고 바지 벗었어 진짜 파밍할 때가 아니야 우리 응 응 너 혼자 파밍하러 가놓고 그런 말을 하네 하하하하 파밍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상태를 보니까 봐봐 자기장이 쪼만하잖아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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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말 아니야 어디로 가도 다 별로에요 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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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으신 분 있어요? 오탄 여기 많던데 누가 다 먹었어요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300봐 똥만 돼요 오탄 가져가 오탄 가져가 오탄 똥만 돼요? 모자래요? 더 줘? 아니 아니 많아 얼마면 되는데요 큰일났다 아 여기 숲이 많아가지고 여기 애들 숨어있을 것 같은데 네 회사님 자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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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니 있어 집안에 있어 집안에 있어 딸소리 나요 아 이거 지금 집안에 엘란님 엘란님 그쪽 좀 봐주세요 네 네 밀밭 좀 봐주세요 밀밭 좀 네 지금 85방에서 속 속 소리 나니까 좀 숨으세요 돌 돌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에서 총 소리 났잖아 아 아 지만이 있는데 아 이거 안 나와 이 새끼가 나 시클 났다 이거 덴포뿌리네 아 자리 너무 안 좋다 이거 우와 아 밖에 있다 아 건물 밖에 아 우리 지금 그건데 양쪽에 있는데 아 질렀다 엔지님 뒤 엔지님 뒤 엔지님 뒤 백새님 건물 밖에 있어 건물 밖에 있어 건물 밖에 있어 건물 밖에 있는데 백새님 와야돼 와야돼 백새님 죽였어 죽였어 걔 죽였어 아 저기 애들 다 자리 잡고 있을텐데 욕심 누웠어 백새님 앞에 왼쪽 앞에 왼쪽 누웠다 나 봤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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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나비야 어디 있니 설마 나무 뒤에 숨어있나 모르지 어마어마어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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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수 거 봐 치킨 너무 더 잘 먹잖아 나이스 나이스 우와 저기 있다 어딨어 어디있어 죽지 어우 헤드샷 잠깐만 잠깐만 엘린 저기 뭐야 저게 애들 많아요 응 근데 백스터님이 죽였잖아 어 여기 있다 저 저 저 저 얘 다운이야 얘도 다운이야 얘도 다운이야 얘도 다운이네 아아 야야야야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이씨 다 봤어 다 봤어 뺄새님 내 조금 차려서 어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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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계획 어 아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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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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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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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주 너무 너무 어떡해 나 이 플레이 개 똥 완전 굉장히 자기 tele명 자기 pertama 내 DAN ON TO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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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해탈이 버려 버려 앞에다가 해운소 있죠 해운소 해운소로 들어가자 탈락 서버 서버 프레임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들어왔게 들어왔게 붙었어? 붙었어? 붙은 데에 많이 맞았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굿굿굿굿 문 닫아 문 닫아 상대방이트 기상공사 직장 섹어 공사공사 와 나 이거 다 깨졌다 자살이기인 것 같은데 아이씨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도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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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조끼랑 하이버가 다 깨져가지고 왜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어 오른쪽에 뛴다 오른쪽에 뛴다 60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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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여 근처에 있겠다 이 근처에 있겠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확인 확인 아이씨 아이씨 오른쪽에 뛰네 한 명 하나 둘 뺏으니 그 바로 저기 뭐야 nc 방향 나무 nc 방향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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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있다고? 너 봤어? 너 봤어? 어! 한 명 더 있어 생생님 여기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여기 다 있어 한 명 남았어 한 명 남았어 어딨어? 거기 언덕 밑에 그... 바로 앞에 바로 앞에 30 30 30 프레임 질살나게 끊기는 힌트야 거기다 여기 어우 나이스 나 프레임인데 왜 그래? 아 프레임 진짜 너무 심하다 어어어 내렸다 꼼집에 내렸다 아 내 왼쪽 집 파마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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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는거야? 주먹 싸우는거야? 어 내가 주먹으로 헤드샷 맞췄어 제 딸피 됐을거야 어딨어? 밖으로 도망갔어 저 길가 길가 도망갔나 파마머리거든 여자 파마머리 어 뭐야 잠깐만 얘 계단 속으로 들어간거 같은데? 에이 또 있다x2 에이 파마머리 형 계단으로 들어갔었어 얘 잘못 잘못 들어가서 계단에서 툭 튀어나오더라 또 있어? 파마머리 도망치고 하네 음 또 간다 또 간다 아니 아니 거기 앉아 놔주세요 선생님 이쪽에 두 명였거든 내가 다섯 개 한 명이 없어 지금 그럼 숨어있나 본데 거기 응 분명히 있겠지 뭐 그집에 야 이거 일로 붙을까? 펜샤님 뒤로 붙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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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샤님 왔어 왔어 걔 왔어 걔 왔어 걔 왔다고 또 노란거 있잖아 노란거 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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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있어 갈게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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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프레임 쓰레기 되잖아 잡았어? 응 잡았어 잡았어 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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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림없어 일찍 아니 아니 뺏으니 거 거 거 거 뭐하러 올라가 거 거 뭐하러 올라가 어 얘네 어차피 나와야돼 나와야지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유리해 저쪽에 있는 다 잡았거든 나오세요 아저씨들 한 명 기절 흐흐 아 돈이 엉망이라먹어라 내꺼리게 이제 나올 때 여기밖에 없어 있고 이제 나와야 돼 이제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